민혁호스트님이 나온 2016 가요대축제 배꼴 굿걸 영상 1022만 뷰 돌파한 것 알고 계신가요? 와 첫 천만 뷰네요 천우님도 대기실에서 생방송으로 모니터 했던 게 기억나는데 천만 넘으면 리액션 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2021년 2월에 보고 싶소에서 같이 보면 어때요? 한 여기 영상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앨범에 있겠죠? 잠시만요 어디 있대? 아 자 사진첩에? 사진첩에 이 사진첩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? 그거야? 이건가 봐 아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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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 이거 이게 사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같이 보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리를 키워놓고 보면서 리액션을 하도록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처음 하거든 이게 1022만 뷰래 아 그러니까 부럽다 부럽다고? 아닌가? 난 좀 부끄러워 나중에 여러분들 싱크 맞춰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틀어볼게요 아 아 이걸 끼고 저는 왜 끼어요? 네? 게스트니까요 게스트니까요 우리 그거 같다 형 이렇게 투샤모 잡아주시겠어요? 그거 같다 우리 저 뭐야 롯데월드 같은 거 놀러 간 거 같다 이렇게 아 머리띠 꼭 하는 편? 응 약간 그런 느낌 한번 볼게요 나 이거 올라갈 때 진짜 창피했는데 이러봐 이때 나 진짜 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몰라 그냥 나는 오늘 내가 오늘 수준선빈입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올라갔어 라인 좋아요 나 카메라 뭔가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약간 계속 눈이 내려가 보여? 카메라 못 봐 아 근데 아 민혁이 형이다 민혁이 형도 우리 저기 나왔었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이게 녹음을 JYP 가서 했었거든 내가 처음으로 JYP 가본 거야 이거 할 때 연습하면 연습할 때도 아 이게 뭔데? 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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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 보신 거지 뭔데 이게? 이게 아 이게 인정하기 싫은데 어울리는 건 뭔지 알아? 아 뭐야? 몰라 아 인정하기 싫은데 영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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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리가 안 올라가는데 이 안무리 꼭 시키시더라고 아 근데 뱀이랑 나랑 둘 다 안 올라가는 거야 그냥 이 느낌으로 하자 근데 이거 할 때 환호성이 진짜 컸어 왜냐면 이제 원래는 우리 팬들만 응원할 때 우리 무대 응원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다 같이 동화가 돼서 응원해주니까 깜짝 놀랐어 그 걸그룹 커버를 좋아하시는 이때 좀 유행이었나? 이때 아마 이때 아마 아 마지막까지 좋았어요 집중 잘했네 어 집중했지 이때 아마 내 기억에 유정이랑 위키미키 유정님이랑 또 막 이렇게 여러 분이랑 해서 이렇게 무대를 남자 내 거 하자였나? 그걸 했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었고 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상반되는 그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해 내가 맞죠? 맞아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되게 어색했지 응 근데 아 근데 그 뭐랄까요 이거 너무 예뻐 사실 너무 예쁘고 특히 진짜 눈 밑에 반짝이 하고 막 쉐딩을 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아 인장하기 싫은데 뭔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춤도 예뻐 아 이쁜건가 모르겠어